아아 아아 아 아 아 됐어 아 아 아 아 아 이제 된다 이제 이제 유튜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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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아 아 됐다 이거다 이거 아 찾았어 마이크 최고의 위치를 찾았다 잘 들리지? 아 겁나 잘 들이네 다들 어서와요 아 여기가 마이크 최적이다 최적 아 씨야도 안거리고 손도 안거리고 짱이네 잘 들리나? 찾았어 찾았어 혹시 뭐 찾았다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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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파 하죠 오늘 피파하고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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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방송하지 당연히 저녁에 방송하고 스케줄 신청 일단 카페에 올렸고 아 솔직히 지금은 좀 힘들어 요즘에 쉬지를 못했더니 겁나 힘드네 어플 좀 깔고 카톡 좀 깔고 지금 신청해도 방에 있으면 이따 내가 하고 싶은 스케줄 하고 싶을 때 할 건데 어 그때 방에 있으면 하죠 방에 없으면 못하는 거고 아 딱 좋아 딱 좋아 이거다 이거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아 두치와 북어 꾹 땡큐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해결됐어 유튜브 해결됐어 탈압하기 쉬운 개인기는 사람이랑 다른데 뭐 스쿠터만 아니 2대1패스만 잘해도 탈압박 되는데 아니면 그냥 와리가리 와리가리 알죠 와리가리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일로 가고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일로 가고 와리가리가 짝이지 와리가리 와리가리 좀 빨라 지금은 자동 꺼짐이 되어있네 자동 꺼짐은 핸드폰에서 어디서 제외하는거지 이거? 포켓몬고는 난 재미없어 포켓몬고는 무슨 재미이란지 모르겠어 그건 또 나가서야 되잖아 나가서 하는 게임은 좀 그래 포켓몬고 그렇게 인기가 많다며 부걱구님은 점수 많이 오르셨나봐요 강자보고 몇 점까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이디가 뭐더라? 아 이거 새로우는 다른 폰이랑 완전히 기억이 하나 나 다 세팅을 다 해야되네 아 세미에서 아마 많이 올라갔네 축하드리고 여자 컬러님 어서오시고 남의 여자친구를 왜 보고 싶을라 그래 이 마디 됐다 됐다 됐어 다 됐어 좋았어 여러분 결혼했지 여러분 결혼했지 여자친구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지만 결혼했지만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다 했다 지금 뭐할까 모르겠냐 오버워치를 할까 클래시 로얄을 할까 피파를 할까 너 쏘지 말하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솔직하게 그런 그 아 주취아 부부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오버워치 보고싶어? 아 힘들어 몽골로 보내죠? 몽골로 하면 저기 배송료가 더 나오겠다 그냥 몽골에서 하나 사요 아레나팔 아레나팔 잘하네 소통방송할까 그래 노가리에 까자 노가리 좋습니다 노가리에 소통방송 좋고 질문이나 뭐 하고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줘요 나도 소통방송 좋아 소통방송 하자 남캠 모드로 남캠 모드 좋다 원래 소통방송 의자가 따로 있는데 여기 살게 배송비 100만원 나오는거 아니야 저기로 보냈 몽골로 보내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계 sliced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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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나? 돌리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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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기는 없고 손주만 11명 됐다 이정도면 딱이 낫다 31살로 모여 고마워 땡큐 내가 좀 어려 보이게 카메라 이게 카메라 저기 뭐야 그 조명빨하고 캠을 약간 세팅 잘해 놓으면 어려 보이게 보여 아 31살때면 얼마나 좋냐 31때면 야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저기 뭐야 어 뭐 수많은 100가지 꿈이 있었는데 31살때는 자고 일어나면 되고 싶은게 많아 바뀌어 31살 때는 그 나이 땐 그렇죠 한참 좋을 때야 31살아요 부럽습니다 아 60을 하면 믿을 수도 있어 그럼 믿으면 되지 아 아 에 아 아 아 홍돌이가 누구야 홍돌이 모르는데 고도리는 아는데? 두두두두두두두 배치 다 봤지? 나 오버워치 본캐인데도 부캐 배치 봤는데 7승, 7승, 2분 1패 야 근데 배치 끝나고 5효 신규 유저 파는데 1억 1억으로 여령 1억 쓰거든요 있잖아 싸나는 누군가야 싸나 싸나 축구선수 아냐? 싸나 싸나 날 것 같고 요즘 LP가 또 싸잖아 맞아 클럽 신청은 저희 클럽 마스터 분들이 받아줄 겁니다 아 클럽 부클럽 장님들이 기다리면 다 돼 기다려 기다려 아 피곤해 아 피곤하다 이대로는 제대로 방송 못하겠는데 아 피곤해 피곤하다고 해서 미안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다 미안한데 피곤해 아 피곤해 아 아 아 뭐 또 소리가 더 짜 맞아 아 아 아 됐다 안채를 어서 안채를 이거 위에서 밑으로 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래 그래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어 트와이스야 아 싸나 싸나가 트와이스였어 몰랐네 미안해요 아 유튜브에서 앞으로 갈아탔어 뭘 갈아타 갈아타게 고마워요 땡큐 업 아 아 아 졸려 아 그 슬로건 들어오고 또 대규모 정리를 하셨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참 존나님 대단해요. 어 들어가 준영님 투어하고 왜 게임하고 있지? 힘들어 죽겠는데 에펜베르크가 죽었다. 키엘린가 죽었다. 상대편 골키퍼 죽었다. 잘 죽었다. 아 우리 드롭바가 컨디션까지 섰네. 이번에 드롭바가 기대되네. 오버워치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오버워치 할까 그럼? 오버워치 한 판 오버워치도 땡기는데. 나 오버워치 너무 잘해서. 또 저기 저기는 오버워치는 시청자 별로 없어. 오버워치 하면 시청자 다 나간다. 나 오버워치 할 때는 다른 계정으로 할까봐. 스케줄은 지금 네이버 카페. 아 팔 아파. 한 판 말겠다. 아이씨. 늙어서 그런가? 털이 예전 같지 않아. 아 뭐야 이거.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없는데 이제. 안 되네요. 하늘은 진추가 많이 와서 삭제해버렸어요. 한우 진추가 많이 와서 삭제해버렸어요. . . . . .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따가 어따 풀었어요 어따가 안정환 아 풀었어 진짜 아 풀었어 어 브루스 고마운이네 아 역시 반대사루 잡아버리네 이걸 나 튕겨낼줄 알았는데 아 이런이런 진짜 되는게 없구만 아 끝 5걸로써 대박 그런거는 저기 뭐야 어 컴퓨터 보장이 안나잖아요 그럼 저기 네이버 카페 후기 꼭 부탁드릴게요 여리형의 추천트롯과 15골 넣었다고 hosted 골고루 연락주가 응 대충 다 응 생각 이동 심쿵 연 으아아아 앗, 다행히 졌어 으아아아악!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어서와, 자들 야, 이거 뭐,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나 지금 뭐 한 거죠? 이거 뭐 한 거지, 지금? 어떻게 저런 패스가 나갈 수 있지?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이거 거의 골, 거의 골 쳤어 아, 멍청하게 이럴 때, 이런 다음에 골 나던데? 큰일났다, 위험하다 아... 이런 얼빵치는... 아... 아... 크흠... 역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나아져 아, 이놈의... 불길한 예감...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 거야 어? 어? 아... 씨... 우리... 부구멍 앞으로 넌 부구멍이라고 불러지마 아... 크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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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쉬어 없어 아... 다, 꿩, 다, 꿩 아... 고춧가루 아 미친 왜 나의 피파 실력은 거꾸로 가는 걸까 90분이야 90분 90분 아 또 마지막에 또 부구멍 아 우리 마지막까지 오늘도 어 열심히 한 이벤트 하고요 아 우리 부구멍 아 브루슨 버려야겠다 이제 선수를 보강을 해야겠네요 안정환 점점 체감이 안 좋아진다는 말에 약간 약간 동의합니다 첫날은 안정환이 막 내꼴 넣었나? 엄청 잘하더니 그 다음부터 안정환이 올빵치고 바보짓 타고 막 이러네 바보짓까지는 아는데 하여튼 처음보다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어 나도 그렇다고 완전 동의합니다 아 골키퍼가 죽었네 아 부구멍 실망이야 부구멍 아 부구멍 실망이야 부구멍 응 이번판 치면 팔굽by는 installing 10번들 하고 해야지 한판 칠 때마다 80 Red 그리고 10번 아 아 스케줄은 뭐 맡긴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와 C 슬라이딩 테크라이브 줄이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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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질게만 하고 있어 아무 컨셉 없어야지 그냥 곰게임 순경좀 나가는 건 아니겠지 시세는 나도 몰라 원래 어떻게 알아 5월 돼 봐야 알지 다시 계속 1. wenig 4.5% 두 번째 생각나는 4.5% 1.5% 1.5% 4.5% 1.5% 메시는 월배 말고는 다 별론데 그나마 월배가 제일 낫죠 히든이 많아서 5성에다가 프랑스인데 스케일로 갈면 실력이 늘겠지 아무래도 히든 좋아지니까 프랑스 팀 케비너 아무래도 좀 안좋고 케비제 이어서요 나도 조치 한번만 할께요 더블 블런치 하니까 애들 스테미너가 생만큼 왜 꼭 오른쪽이 더 많이 다니지? 희한하네 내가 오른쪽을 많이 쓰나? 꼭 이쪽이 다네 초題 kosher 호박 그나마 적당한 초반 그나마 전자도 맥주의 이승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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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 이걸 못 넣었어 야 이걸 못 넣냐 좀 쉬엄쉬워봐도 되겠다 야 이거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먹었네 와 아 엄청 많이 벌었네 축하해요 아 이거 옵사이트에서 못 넣었대 K리그 고정수 뭐 나쁘진 않지 10점밖에 안 주네 아 아 나도 열이 형 내일 1등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날도 하날도 오늘 오옵터너먼트 다들 참가하나요? 오옵터너먼트? 오 대박 컨디션 좋아 홍명보다 수경미대필드로 홍명보로 한번 써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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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팀 엄청 좋네. 9위 2위가 다 있네. 다음은 고추장의 고추냈과 고추장. 또한 고추장을 넣어주세요. 고추장과 고추장. 고추장은 고추장에 잔뜨린 고추냈을 넣어주세요. 고추장은 고추장에 익혀줍니다. 아 젠장 왜 안정환 주고 주려고 했더니 시절등이 없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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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울려요? 어 많이 울리나? 아씨 역시 노이어야 마이크 다 울리겠지? 마이크 시세 조작? 뭐 사재기 사재기하면 뭐 할 수 있겠지 사재기하면 아 놓쳤다 역시 퍼지 난데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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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미치 아 아까 그거 들어간 것 같았었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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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하아 마이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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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호날두 역시 아우 불편해 몸이 찌뿌둥하냐 라이스 록바 앞에 퍼지나는 있었는데 글쎄 안정환이 나는 좀 더 나은 것 같애 랄라님 감사하고 땡큐 랄라님 아 우리 록바 여기서 록바를 쓸 수 밖에 없어 나는 록바 FERN 록 Woods damals várias 이 어 내가 들어간 줄 알았다 와 야 나 마지막 이거 꼴인 줄 알았네 어우 굉장히 멋있었네 어 애들 스테미너가 안 떨어졌네 그대로네 그냥 가도 되겠다 아 지금 시세 뭐 누가 사재계에서 올라 엄청 올랐나보지 어허 갑자기 시작하면 어떡해 마음의 준비가 안되는데 죽을 comida 나이스 피켓 요거 하나만 해도 잘했다 록바가 2골 넣었나? 아 호날두 한골 넣었잖아 호날두 호날두 하나 록바가 맞다 착각했다 푸를백의 피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푸를백의 피케 쓰는 사람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 클랩 만드는게 나아요? 아이고 아이고 키엘린이 나도 모르겠는데 엄청 마음에 드는데 키엘린이 아 브룩스는 쓰지 말자 브룩스 별로더라 스쿱으로 아 록바가 죽었다 죽어도 드록바야지 그쵸? 록바는 죽어도 록바야 잘 못되겠네 록바는 잘 못되겠네 장례편 어 토레스 비에리 피구 오케이 아 아르헨티나 북대 공격수가 조금 쓰레가 몸싸움 좋은거 별로 없지 않나 좀 괜찮죠 뭐 손가락으로 극복하면 되니까요 어 유튜브 여름편이 어서오시고 어 풀백 라무스 네벨 어 난 둘다 팔았는데 라무스 요즘 괜찮더라 근데 그쵸 상대편으로 라무스 만나면 어 감당하기 힘들돼 어 버려 너마치 한 250? 300? 모르겠어 얼마인지 아 아 야 안정환 짱이다 이번에 안정환 각이 원래 요쪽 보고 차야되는데 약간 요쪽 보고 찼거든 요쪽 보고 찼는데도 감기 안들어갔네 와 약간 각 때문에 걱정했는데 아 역시 안정환 짱이구만 몸싸움은 한 10cm만 더 꿨으면 짱인데 아 캠벨 저 자세에서 아 아 아 어디다 차 아 다짱을먹는데 쟤주 ramen 어어야 이번꺼 상대방 상당히 좋았다 상당히 좋았어 잘 역습비가 좋아 지적적으로 speeds 직접적으로 와우 역시 BL이 레이저 슈팅 와우 아 말할 수 있네 오늘 왜 이렇게 1대1 시청을 많이 해요 1대1은 이따가 톤업먼트 하면 되잖아요 5억톤업먼트 9시에 5억톤업먼트 하는거 아시죠? 5억원 에서 나이스컷 3대0 흐흐흐 큰일났다 이거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이거 뒤로 던지면 끝이거든 살렸어 살렸어 살리면 뭐해 끝났어 끝났어 비오브 오칼을 어떻게 써 비오브 오칼은 얼만데 마르신이 너무한거 아니야 오칼을 어떻게 써 비오브 오칼이 와아 QA 자 이번엔 QA 였구요 이게 사실 드롭바를 좋아할 수 밖에 없어 아 우리 오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네 QA하고 A는 유튜브에 어 여령 강좌 있으니까 참고 크로스 강좌 보시면 설명 나오는데 참고하세요 둘이 위치가 좀 다르고 궤적이 좀 달라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그림을 그려서 아 나이스 럭키 아 상대편이 도와줬네 아 아 상대편이 도와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결 쏠캠벨 어서와요 아 왜 이렇게 못하면서 말이 많아 지면 진거지 처음엔 게임인데 지면 진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일 같지 않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네 나는 상대방 듣기는 얘기 안하잖아 혼자 얘기하는 거지 자 어 헬로우 감소 땡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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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골 넣어라 한골 넣어 골 줄게 너 넣어라 넣어라 아 진짜 저도 못먹네 아우 승급전 좋은데 잠깐 스케줄 들어온게 있나 아우 팔이 좀 아프네 스케줄 확인 좀 하고 어 스케줄 하나 있네 팀평 팀평이 무슨 스케줄